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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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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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사도바위도 그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 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잎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장차 이마을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결코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펼쳐진 장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서귀관들이 논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병고치는 것을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으니 믿음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가 그들 앞에 왔을 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가 앞에 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그런 자신감을 가질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근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가 경험이 쌓이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느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실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자신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결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왜 능력인가요? 기도가 능력인 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포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항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두순돌고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입니다.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철저한 절망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올려드리면 그때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대 앞에서 어느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 네 맞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저는 선한목자교회 교인인데 지금 제 아들이 열이 심하게 올랐는데 해올절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고 다니는 그 마트 계산대 앞에서 기도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주일에 그 여자 성도님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기도해 줘서 아이의 열이 빨리 내렸다고 금방 내렸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성도님이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성도님이 진짜 믿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기도를 요청할 때 그 성도님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아이의 열이 금세라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그 성도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트 한복판에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그 어떤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셔야만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이 일이 풀리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보나무로 이동하는 길가에서 제자들이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과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데 여전히 그들은 땅의 것만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평생의 발목을 잡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마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고 누가 보더라도 자랑이 될 만한 일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다 하더라도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그 일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도 대가도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자 그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기준입니다. 누가 보곤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섬김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도 그 섬김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아는 그 일 그런 섬김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무리 섬겨도 티가 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섬기고 계신가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십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명절 때도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삼사랑을 경험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이 그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그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서평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쉐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였습니다. 성교사님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의 이름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평이라는 한국인 이름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한 달 이상씩 전도여행을 다니셨는데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고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만나는 걸인들을 시키셨고 그들에게 옷을 사입히셨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14명에 이르렀고 아이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들 데려다가 함께 사셨는데 그들 여인의 수만 해도 38명이었습니다. 22년간 사육하시고 떠날 때 남긴 유품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 다해서 삶을 다해서 그가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가 광주 최초로 광주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의 장례 행렬에 따르던 천여명이 통곡하면서 한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자선과 교육사업의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이런 제목과 함께 서서평양은 다시 태어난 예수 이렇게 신문도 평하고 있었습니다. 천교사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천교사님이 살던 방에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라는 제목을 방 한켠에 붙여놓고 평생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 그의 삶을 전부 들여 이 땅의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크리스산도 많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진 크리스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짜 종의 모습으로 진짜 나진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서 저님이 초청하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종의 모습으로 나자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나 자신의 믿었던 내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었던 일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더욱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행하려 했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 했던 그러한 하나님 철저한 실패를 가진 자가 우리 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절망과 포기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만 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문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35절 말씀 붙잡고 두 번째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되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기보다는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갔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듯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이들이 주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의 내게 대접받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이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종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떨어진 하나님 신의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회복하게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종의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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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도 axi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